퀴즈는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뇌 건강을 위한 퀴즈입니다. 같은 숫자 3쌍을 찾아보세요. 총 8문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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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추신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정답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